마음으로 나눠주십시오. 여러분 빈예석 박수입니다. 응원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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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re I'm in love 감사합니다 위대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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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,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진주의 딸, 진주의 자랑 트로트가 부르며 180도 화학! 바뀌는 변조소녀 빈예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, 오늘 이렇게 좋은 무대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진주까지 이렇게 먼 걸음해 주신 저의 빛나여서 팬클럽분들 제셈으로 사랑합니다 네, 첫 곡으로는 제 신곡 살짝 피어나 라는 곡 들려드렸는데요 여러분, 어떻게 즐거우셨나요? 감사합니다 여러분, 또 여기가 어떤 가요제죠? 나민수 선배님의 가요제죠 나민수 선배님의 가요제죠 맞아요, 나민수 선배님의 가요제죠 네, 저희, 요즘 쇼센터에서